밤을 걷는 자객, 저승의 탈명환 건곤의 법도 검을 통해 마음을 밝힌다 내 의지는 장을 통해 나타난다 시련이 곧 시작될 거야 진씨는 신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변신하면 더욱 강해지지 어딜 감히 백부에 들어오느냐 진부의 망나니들 새로운 무궁이야 잘 수련해 잘 수련하고 음료수 자네같이 자질을 타고난 젊은이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큰일 났습니다 진부가 엽과에 포위당했습니다 어서가서 도와주세요 엽과 사람들이 주인님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엽과가 여기를 지키고 있어 조심해 진부의 반역자 진부의 반역자 진부의 반역자 진부의 반역자 다음 주에 계속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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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군요. 너의 검은 바로 성물을 얻을 열쇠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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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